너 지금 날 거절하는 거야? 아, 얘, 아니, 아니, 얘, 진심이야? 얘! 하, 미친, 진짜로. 쟤 마련아, 너무 낭만적이다. 너, 너무 못 자. 제가요? 내가 본 사람 중에, 네가 최고다. 혹시, 뭐, 영모한다고는 한 번 막 그런 거예요? 하, 그래. 예? 이런, 쟤, 진짜, 진짜였단 말이야? 도련님, 제모지, 입신, 그리고 양명뿐. 죄송합니다. 어? 그 검! 와, 나, 아니, 그래도 제가 두 번이나 꼬해진 그 두 번인가? 이번에는 두 번 같은 소리야, 이거.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? 아, 가! 내가,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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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니, 근데. 이놈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돌연눈은 죽여라. 예! 물어. 나 어떻게 왔어?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, 우리가.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, 우리가. 너, 난 마음에 들어 있냐? 네. 두 사람. 그땐 정말로. 정신이 나갔었나봐. 사례드려 만나면 이런 거지.